그토록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 당신이 누구기에 감히 구원받을 자가 적다고 교만하게 말합니까? 필자는 스스로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 기록된 것을 말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제자들도 주님께 질문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주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많다고 하셨나요? 적다고 하셨나요? 알 필요가 없다고 하셨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 말씀은 많다는 건가요? 적다는 건가요? 적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들어가기를 구하는데도 이 표현은 그들이 믿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의미에서 좁은 문이라 하셨습니다. 현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정반대되는 내용이며 넓은 길로 안내합니다. 그토록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옥에 들어가는 이유입니다. 신자들을 깨우고 회개시켜서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가르쳐서 천국에 들어가게 인도해야 할 목자들이 그릇되게 가르쳤고 신자들은 그것에 박수를 치며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탐욕을 부리며 거짓을 행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적다에 중점을 두기보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원인을 파악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신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질문에 대한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신자들이 와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따집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신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행악입니다. 행악이란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기독교인의 정체성 자체가 거룩한 자들을 표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그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은 사탄의 자녀가 아닙니까? 이 문제의 배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이 말씀은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것이지만 현대교회의 상황과 너무 잘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들도 칼빈의 교리 같은 사람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쉽게 버립니다. 주님께서 어떤 신자에게 시선을 두십니까?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볼 것이다 심각한 상태는 이같이 행하면서 그것을 옳다고 주장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현대교회의 실제 상황을 얼마나 잘 묘사하고 있습니까? 이 세대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자유로워졌으니 이제 더 이상 말씀을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형식적인 종교, 종교적인 부패, 훈계와 회계 없는 메시지, 도덕적인 타락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심각한 내용은 더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미라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제안을 두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그들이란 바리세인과 서기관으로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다행히 일반 백성들은 여기에 가입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문제는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신자들이 다수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일곱 교회에게 주신 책망에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계속되는 불순종과 사람의 계명을 따라가면 멸망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계명을 따라가는지 그 숫자를 셀 수가 없습니다 현대교회의 다수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의 경고를 받고도 비참한 멸망을 받았지만 우리는 예수께서 땅에 직접 오셔서 주신 말씀도 거역했으니 그 심판이 얼마나 중대하겠습니까 그분이 진노하심으로 오실 때 누가 과연 설 수 있겠습니까 파수꾼이 나팔소리를 무시한 자들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심판을 위해 하나님의 분노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할 수 있으며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으시고 강림하셔서 그들을 불로 사를 것입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벌이며 행악을 그치라